한 손에 어린아이를 안고 옆에 있는 7살 초등생에게 다가가는 남성. 초등생 남자아이 머리를 손으로 잡아서는 물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초등생 누나가 옆에서 말리지만 머리를 물에 넣는 행동은 반복됩니다. 초등생이 자신의 23개월 난 아이에게 물을 튀긴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3일 만인 어제 경찰이 영상 속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리고도 한강공원을 드나든 차량 2천여 대의 기록을 확보해 남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주인들에게 사건 당일 찍은 사진들을 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CCTV 영상 속에서 가지러 간 것과 똑같은 물놀이 용품이 찍힌 사진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피해 아동 누나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더해 이 남성의 동선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내 아이에게 물이 3개 튀어 화를 조절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 측에 사과문도 냈습니다. 자기 방어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처벌한다고 해서 마음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은 남성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